KBJ 프로골퍼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허리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는 라디언스 도르레 웜으로 허리를 관리해요. 도르레 웜은 특허받은 도르레 기술로 허리를 꽉 잡아주고 원적의 선진질로 아픈 근육까지 풀어지니까요. 저처럼 허리가 안 좋으시거나 허리 쓰실들이 많으신 분이라면 도르레 웜으로 허리관리 시작해보세요. 가볍고 크지 않아서 어디서든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. 튼튼한 허리로 든든한 인생을 만들어보세요.